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양당 대표의 수급을 토로. 오늘 4시 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이 예정돼 있는데 시간이 오후 4시 30분이니까 식사는 안 하시는 건지 차담으로 끝내는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만찬 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우리 예전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때도 생각을 해보면 분위기에 따라서는 또 조금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즉흥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역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혹시 대통령과 면담 도중에 두 분이 독대할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이어서 할 가능성.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주목이 돼서 그렇지 원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그때 갑자기 가서 원래 대통령께서 오찬 일정이 있었는데도 오찬 일정을 좀 미뤄가면서까지 길게 그때 한 번 또 만나고 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딱 비서실장님까지 이렇게 세 분 만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 그때는 그대로예요. 오늘 거의 그대로인데 그때는 갑자기 가서 이렇게 나중에 알려진 거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모두가 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그 차이입니다. 보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시간이 4시 반이니까 이렇게 식사도 아니고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어중간하니까 이거 뭐 대충 한 대표 패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차담했다는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보고선거였는데 긍정하고 강화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현상은 지킨 것이라 만약에 정상적인 당정관계라면 4시 반에 이렇게 3명이 면담을 했더라도 뭐 단 둘이서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제 생각에는 뭐 한 12시까지 길게 독대를 할 수 있는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이렇게 위로도 해줄 수 있고 격려도 하면서 뭔가 훈훈한 그러한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제를 요구하고 또 특히 대통령실에 한남동 라인을 정리해라 이렇게 직격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대통령으로서는 마땅치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녁 시간을 피해서 또 저녁을 꼭 드셔야 되니까 4시 반에 만난 게 아니냐 그러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내기했었는데 누구의 승리시죠? 저의 승리다 오늘 그러면 저녁까지 간다 안 간다? 아 그것도 내기를 한 번 더 하려고요 저는 안 가죠 안 간다 안 간다? 저는 갔으면 좋긴 한데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성사가 힘들 것 같아요 한 대표는 이미 오늘 언론을 보면 내 요구는 사실상 국민 요구의 최소치다 공원 용산에게 있다고 주변에 말한 것을 오늘 보도가 돼요 이미 3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박 대변인 보기에는 어느 정도 아마 대통령실에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건데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활동 자제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제2부속실 설치 이 정도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전에 또 사례들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는 약속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 인적 세신이나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모두 대통령 라인이고 특별히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당에서는 선거 직전에 터졌던 카톡이 있었죠 카톡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친오빠다라고 바로 해명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선거 직전이었고요 그때가 정무적으로는 좀 맞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은 조금 꼭 한남동 라인이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그런 실책들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세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도 조금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를 했던 게 이제 그거죠 그 여사님의 의혹에 대한 불거진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실관계 조사 해명과 사실관계 조사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 뭐 사람들이 계속 그 후사가 들은 특검 얘기하고 이러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우리 당은 받을 생각이 없고 소위 말하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 사람들이라는 그 의원들도 그런 분들도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명태균 씨의 이런 지금 계속 지금도 오늘 국감장에서 계속 지금 녹취가 나오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쪽에서 고소를 하면서 그걸 밝혀나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를 이렇게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그런 절차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도 의외로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듭니다 말씀 중에 아까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자제 최근 보도에는 중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완화된 표현을 쓰셨기에 궁금해서요 그거는 이제 중단까지도 요구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 영부인으로서 어찌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으로서 영부인으로서 해야 되는 예를 들어 외교적인 거라든가 이러한 역할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것까지 그렇게 중단을 해야 되는 건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고 다만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었던 마포대교 사진과 같은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마포대교는 저는 영부인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사진들이 나왔을까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어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오히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대통령실에 어찌 보면 그와 같은 사진을 이렇게 내놓는 거라든가 아니면 지난번 카톡 선거 하루 전날 카톡에 대해서 진짜 친호파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김은부 실장은 지금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일단은 오늘 답변할 내용들을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혔어요 뭐냐면 인적세신 한남동 라인에 대해서 인적세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대통령실 핵심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인 사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실에는 대통령 라인뿐이 없다 반박을 그냥 해버려서 이 부분은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인적세신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또 17일 날 검찰에서 불규소 처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없는데 검찰 불규소 했는데 무슨 의혹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관련해서는 요새 그거 관련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박은 안 했지만 언론 인터뷰 보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 해외 정상 외교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해외 정상 외교 하면 아까 마포대교 가서 이렇게 사진이 나왔다고 얘기하시는데 해외 정상 외교에서 정상 부부끼리 사진 찍으면 사진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언론에 노출될 수뿐이 없고 해외 순방을 갈 때 언론에 노출되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항 모두 이미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그런데 왜 오늘 면담을 하느냐 한동훈 대표가 계속 독대를 요구했잖아요 계속 거부하기도 대통령에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처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4시 반에 비서실장 배석해서 면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께서 오늘 나올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진전된 내용이 하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한두 가지 뭐냐면 제2부속실을 대통령실 같은 층 바로 앞에 설치하겠다 또 하나 또 하나는 특별감찰원을 왜 국회에서 추천 안 했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우리 여론의 흐름이 매우 지난주 금요일 날 그다음에 오늘 리얼미터 발표된 거 보면 어쨌든 양기관 조사 이후 최저치예요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국정의 긍부가 긍정 부정이 이렇게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한 대표의 요구를 끝까지 모르셔야 할 수 있을까라는 또 그런 전망도 있단 말이죠 사실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구는 이전에 있었죠 그리고 사실 만찬장에서 독대를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기다리면서 조금 일찍 갔다가 가장 늦게까지도 남아있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갑자기 이렇게 독대를 하자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한 건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대통령실도 느끼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랑 그때 만찬에서 모두 발언도 없이 그렇게 만찬이 진행됐고 그다음에 추경원 원내대표만 불러서 따로 또 식사를 했고 그렇게 당과의 관계를 맺어왔지만 그렇게만 맺어가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번에는 만나자고 얘기를 한 거고 저는 그래서 이번 만남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 한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만남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앞으로 당을 좀 더 계속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벌써 상설특검 운영규칙 국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냈고 이걸 통과를 시킨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상설특검을 살라미식으로 잘라가지고 계속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 상설특검 임명을 대통령께서 한 두 번 세 번은 안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여사 의혹 같은 경우도 한 열 번으로 쪼개가지고 계속 보낸다 그러면 한 상설특검은 10명 20명을 임명을 안 하고 있게 되면 이건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 당과 정부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당과 이야기를 해야 될 특히 당을 지금 이제 끌고 나가고 있는 한동훈 대표와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은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어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정례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내용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14일에서 18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97% 유선전화 3%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긍정평가가 24.1%로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잠깐 박 대변인께서 특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빈손의 등이 될 경우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될까 걱정된다고 했고 조홍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도 면당 깨지면 한 대표는 단시간 내에 당내 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김부실장 보시기에도 만일 이번 한 대표가 얘기했던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치조차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정말 여당 내의 특검 찬성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특검 동의 받아오라고 막 압박하던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처한 상황을 보면요 이번 긍정하고 강화해서 승리한 것이 정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런 보수 지지층의 지지는 맞는데 그럼 이게 계속 무한정으로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와 그런 국민의힘을 세신할 짧은 시간을 준 것이냐 그 인식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면담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정말 유권자들이나 보수 일각에서 뭔가 해결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됐다 사실 대통령은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긍정하고 강화해서 표를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했다고 하면 그 책임론이 한동훈 대표한테 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보수 언론이나 보수층에서 요구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김건희 여사 때문에 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니 김건희 여사는 좀 법의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활동 자제라도 해서 그만 지지율을 깎아먹었으면 좋겠다는 게 그 본심인데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특검을 찬성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대표는 정권 이인자 정권의 왕세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쌍특검에 대한 그런 재의결이 났을 때 또 반란표가 이번에 4표 이상의 반란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영태 국민의힘 의원의 오전 인터뷰에서 면담 결과와 특검법 방언은 별개다 이탈표 없을 것 이런 얘기를 또 하던데 우리 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여사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 한동훈계라고 일컬어지는 의원들 중에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난번에 반란표를 던진 사람은 없고요 없다고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거의 이 악법에 가까운 이 특검법은 명태균의 의혹을 찾겠다고 하면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당의 당사도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특검법이에요 그런 특검법을 동의하는 당대표는 없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데 이제 김지호 부실장님께서 김지호 부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에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게 우리 당의 지지자들도 당과 정부가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법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당 지지자들 중에 그러나 이러한 빌미를 계속 주는 상황이 싫은 거예요 그 빌미를 주는 상황을 한동훈 대표가 슬기롭게 끊어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번 금정선거의 어찌 보면 그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를 위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세운 세 가지 3대 요건이라는 게 최소한의 기준으로 그 선결 조건을 내세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라도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의 특권 공세 더 나아가서는 이 상설특권 공세를 우리가 막아낼 힘을 우리 당에게 달라는 거죠 어찌 보면 충정이라면 그 충정을 대통령께서 오늘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인데 저는 안 받아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이라는 것이 결국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를 다시 계속해서 찾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친중개인 김민정 최고위는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한 대표가 윤 대통령 만나면 김 여사 특검법을 받아들이는 대신 김정숙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또 함께 제안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부실장 의견은 어떠세요? 글쎄 지금 김정숙 여사나 김혜경 여사가 주가 조작 범죄 의혹이 있습니까 고속도로 이전 관련 의혹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거 부록과 문자를 주고받다가 공개가 됐습니까 사실은 이분들은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최고로 아주 그냥 낱낱이 다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떤 특검을 또 받아야 되는지 김민정 의원이 뭔가 김건희 여사를 좋아하는 마음에 비례성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알겠는데 좀 뜬금없는 얘기고요 더 이상 야당 가족들이나 지도자로 더 수사할 게 남았는지 좀 의문입니다